자, 저희가 소개해드릴 매물, 저희가 볼 매물! 네! 바라바라! 예쁘다! 이길질입니다! 방문관이야? 유니크한 거무입니다. 뮤지엄 같은 게, 뮤지엄? 진짜 너무 예쁘다. 집 자체가 굉장히 외관이 독특하고 약간 우주선 느낌 있어가지고. 있어, 있어. 버스. 근데 여기 벽이 이렇게 있잖아요? 근데 이거를 좀 답답할 때, 이렇게 쭉. 잠깐만, 뭐야, 뭐야, 뭐야. 이쪽은? 그쵸! 이메인! 이메인! 우와! 자, 쭉 봐봐, 뻥 돌려! 완전히 이러면 큰 거실이 탄생이 되죠. 후회 존재하면서 본 벽 중에 제일 큰 벽이야! 자, 이렇게 또 벽이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대충 아시겠지만 벽을 벽으로 보면 안 돼요. 여기도 변한다고요? 가죽도! 자, 주변에 또 가죽 손잡이가... 어, 보세요! 어, 뭐야, 뭐야, 소영 씨! 뭐야! 뭐야! 복도가 벽이 됩니다! 야, 재밌네! 집이 재밌네요! 나 여기 있고, 너 거기 있어! 나 여기 있고, 너 19, 19 열어줘요! 이쪽에 이렇게! 와, 대박! 아니, 집이 되게 독특하네요. 이리로 돌아오세요. 이러면 감독님들이 촬영 못 할 거냐, 우리를? 아, 이러면 안 되지. 근데 우리가... 와, 이거 또 열려! 벽이 움직입니다! 저희 주방에서 거실까지 한 번 1차 열렸어요. 그리고 거실에서 이 안팎까지 2차로 열렸어요. 집 3개가 막 변신을 하는구나. 제가 봤던 집 중에 가장 독특한 것 같아요. 아, 독특합니다. 아, 여기 뭐야, 이 집 뭐야! 이 집에 살면 한 집 3채를 돌아가면서 쓰는 느낌이 들면 항상 내 맘에 맞게끔 변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주방, 거실, 방이 다 연결돼 있어가지고 주방, 거실로 활용해도 되고 거실, 방 연결해도 되고 아니면 다 터넣해도 되고 변화가 굉장히 가능한 그런 집이잖아요. 그러니까요. 그래서 이 집의 이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, 뭐야! 트랜스포머 투 데크하우스! 트랜스포머 주택! 와 나 이 집 너무 마음에 들어 나도 트랜스포머 주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변신에 대해서 트랜스포머 주택 그렇지 트랜스포머 주택! 트랜스포머 주택!